과잉 생산된 쌀에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됩니다. 하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수완박법 관련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이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수사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 있고 법무부 측은 개정안이 헌법상 권한인 검찰의 수사권 등을 침해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검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따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의 안정권 비정규 perso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